XSFM입니다. I, D, W, K 310회 주말의 그것은 알기 싫다. 이 음악을 듣는 마지막 날입니다. 문학인과 함께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는 뭡니까? 멀미입니다. 글자만 봐도 멀미가 나네요. 멀미가 감각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벅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퍼펙트 25 퍼펙트 25 퍼펙트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퍼펙트 25 왜 던치 콜 퍼펙트 25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얼마 전에 텔레비 보는데 콕지벅콕 김치 홈쇼핑에서 팔더라고요 잘 된 일이죠 네 반가웠어요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승윤 창의 보도서고요 덕지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 앉아있습니다 네 이경영 문학인도 앉아있고요 네 아침에 빤도르를 먹고 나온 이경영입니다 네 속이 든든하니 좋지요 네 인싸 가서 그거를 인스타에 올리셨어요 생각해보면요 크기를 알 수 있는 물건 있잖아요 볼펜 뭐 이런 거 올려놓고 그 빤도르 사진 찍으면 인싸템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홈쇼핑 얘기해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있을 거예요 홈쇼핑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네 홈쇼핑하고 2년 잘못 맺었다가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 저희 국정감사 시간에 한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 왜냐면은 방송 채널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 물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보는 시청자들 앞에서 보여줄 기회가 없거든요 광고로서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수료가 너무 세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때 나오는 물량은 심지어 또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물량을 요구해요 생산라인을 늘리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할 준비가 됐을 때 심호흡 딱 하고 배에 힘 빡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좋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근데 어떤 업체들이든 다들 제조업하는 업체들은 한 번쯤 거길 거쳐가긴 해야 되거든요 잘됐다는 뜻이에요 잘됐다 잘될려면은 여러분들도 xsfm25에 지메일닷컴에 광고 문의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광고 문의 많이 들어와서 위면상 PD가 바쁩니다 기본 교양 매체와 감각의 잉해 매체와 감각의 잉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고 막 그리고 떠들고 그걸 듣고 앉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듣고 앉았고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해주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글자를 써가지고 글자를 해독하고 글자를 여기 썼다 저기 썼다 글자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종이를 만들고 게임 얘기는 안 하고 게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듣는 매체가 발전을 하고 게임 얘기는 안 하고 보는 매체가 발전을 하고 게임 얘기 안 하고 입력 기기가 생기고 게임 얘기 안 하는데 어쩔수록 조금 하고 게임이 발전을 하면서 입력을 하는 매체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옛날에 알카노이드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요 저는 게임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댕글댕글 돌렸죠 입력 기기가 메탈로 된 레버였어요 조그 다이얼 조그 다이얼 왜냐하면은 좌우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방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의 입력 기기를 돌리면 됐죠 입력 기기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우리 같은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입력 기기에 버튼이 증가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최근에는 와우나 롤 같은 게임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한 손 키보드가 심심치 않게 팔리죠 한 손 키보드를 그 게임들을 안 해본 사람들은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만약에 손에 맞다면 와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와우를 열심히 했던 제가 볼 때는 어떤 것들은 버튼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버튼이 많은 마우스로 커버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고 볼 일이야 아니요 마우스도 비싸야 돼 키보드가 비싸야 돼 그런 마우스가 일반화되기 이전 시대의 와우를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고전적인 사람들은 입력 기기에 입력 버튼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입력하는 살 수 있는 신호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게 입력이 됩니다 그 게임은 우리가 언제 하고 있다고요 매일같이 차를 몰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 위치가 바뀌었더니 목적지 도착하는 시간이 바뀌고 나의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흔들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VR 경험이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VR 장비를 처음 사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돌렸던 게임은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유로트럭 시뮬레이러 네 이 게임은 뭐냐면 그냥 트럭을 운전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작은 트럭이 아니라 하지만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은 감히 운전 앞에 그냥이란 말을 붙이지 못하는 라디오도 나오죠 정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빡빡하게 텐션 높은 게임을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 먹고 그것만 하면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오는 거리를 이렇게 달리는 그 재미가 참 좋았는데 VR 장비를 샀더니 이제 유로트럭이 VR로 된대요 저는 집에 레이싱 휠이 있어요 아마 300회 공개 방송 광고 영상에 보면 제가 VR 장비를 쓰고 휠을 잡고 있는 이미지가 나갔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유로트럭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VR을 쓰고 휠을 잡은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면 뭐가 가장 충격적이냐면 사이드미러를 볼 때 고개를 돌려서 보게 돼요 숄더 체크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트럭처럼 사이드미러가 워낙 큰 차는 숄더 체크를 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견눈질로 끝나요 근데 트럭을 숄더 체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트럭이 아직 익숙치 않은 트럭 실내가 너무 넓으니까 양쪽 사이드미러를 체크하는데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실제로는 고개 안 돌려도 되는데 근데 VR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돌렸더니 보이더라 라는 게 중요하죠 제일 놀라운 건 후진할 땐 거기 진짜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거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말해가지고 지금 고개를 돌리지면 마이크하고 입이 멀어지시죠? 청체와 분들이 지금 감상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청각으로 상상하시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차 이렇게 뒤로 뺄 때 그렇죠 이것이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모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다라고 혼자 느끼면서 계속 밤거리를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제가 힘들어졌냐면 베를린 시내에 들어가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좀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가면 트럭은 또 높잖아요 차가 높은 시점에서 과속방지턱을 딱 넘어가니까 화면이 덜컹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 멀미가 확 온 거예요 왜? 내 의자는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화면은 덜컹하고 흔들린데 나는 그 가상현 확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몸이 과속방지턱을 넘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이 덜컹하고 나야 되는데 눈만 그렇게 움직이고 실제 의자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확 멀미가 오더니 게임을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모든 신호들은 한 가지만 오지 않고 세트로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흔들림은 어떤 냄새와 함께 하고 어떤 시각적인 충격은 분명히 엉덩이의 감각과 함께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엉덩이는 가만히 있는데 내 시야는 움직였다 처음 받는 신호죠 숨이 확 막히고 머리가 어지럽고 바로 그냥 헤드셋을 벗었어요 그리고 난 도저히 이거를 직업으로 삼지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공포까지도 오고 그게 한 두세 시간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셋을 벗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멀미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VR의 역사라는 게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멀미라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정보로 정보로 힌트인데요 그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VR 모드 VR판에서 의자도 만약에 입력기기였다 그래서 의자가 사실 되게 비싼 스프링이 있고 유압식이고 서스펜션이 잘 됐어 막 바디프렌드에서 만들었어 이런 류의 서스펜션은 안 말도 돼 사랑이가 좋아할 정도예요 이런 류의 서스펜션은 보통 오너드라이버는 경험을 못합니다 큰 걸 모으는 운수노동자 버스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압니다 이 유압이 상당히 세게 움직여요 부드럽게 해주느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VR로 해도 멀미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이다 멀미를 그렇게 한번 겪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는 멀미 생각을 되게 엄청 하게 됐고 근데 특히 시각장비 VR이라고 불리는 시청각을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 장비가 굉장히 멀미 이슈가 많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VR 장비 VR 카페 이런 데 가서 테스트해도 10분 만에 멀미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굳이 VR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평판 LED 모니터에서 FPS라고 하죠 1인칭으로 나오는 어떤 액션 게임을 하다가도 멀미가 심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멀미했나를 아까 이야기를 빌어서 복습해봅시다 내 캐릭터가 뜁니다 내 캐릭터가 뛰니까 화면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뛸 때 내 시야는 흔들리니까 근데 난 안 흔들립니다 그때 멀미죠 그게 얼마나 옛날에는 더 심했냐면 1인칭 액션 게임 초창기 버전들인 울펜슈타인 같은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을 지금 해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확 쏠리는데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게임은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걸 아예 안 만들었어요 저도 보는 것만으로도 울펜슈타인 3D 확 쏠려요 마음이 거기 주인공도 본인과 같이 생겼죠 저는 저 뭐냐 우리 문학인만 보면 자꾸 부장님 기그를 하고 싶어요 자동신호죠 아니 왜 하단가에요 나는 저 20대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싸고 그 20대들한테 기분을 물어보라고 멀미는 VR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 아마 인터넷에 VR 검색해보시면 연관검색으로 멀미가 같이 뜰 정도로 멀미 느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VR에서의 멀미라는 게 VR 기기뿐만이 아니라 평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각 매체가 주는 멀미라는 것은 꽤 우리랑 가까이 있고 이것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사실 제작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멀미가 너무 심해 장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막 온갖 연구들이 계속 들어가고 많은 돈을 써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멀미는 그러면 왜 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멀미는 왜 날까요? 근데 제가 멀미가 심한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못해봤으니까 어떤 기전인지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 멀미가 온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뭐 옛날부터 달팽이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온다 이런 얘기는 들었죠? 실제로 제가 또 의학 의사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의학 논문을 열심히 뒤지고 막 찾아봤는데 멀미가 오는 기전은 하나로만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특히 3D 멀미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 시대에 나타나는 멀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그 지점입니다 제가 과속방지 텅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속방지 텅을 넘는다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시각으로 일단 덜컥 제가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마 스피커 또는 헤드셋을 통해서 타이어가 뭘 철컥하고 밟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시각과 청각을 구현을 했어요 근데 멀미가 났죠 왜? 내 몸은 안 흔들렸죠 아마 샥패드를 가지고 입력을 했으면 샥패드가 잠깐 진동을 했을 텐데 그거랑 나를 바치고 있는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거랑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한참 모자라요 샥패드가 진동했다고 해서 듀얼 슈커가 진동했다고 해서 내가 덜컥 위아래를 흔들리려면 나는 깃털같이 보여야죠 샥패드가 천 개쯤 내 엉덩이 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멀미를 갖고 되게 멀미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배를 탄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멀미하면 대표적인 게 배멀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가 쓴 문서들에도 뱃사람들의 멀미에 관련된 저술들이 좀 있어요 참고로 히포크라테스는 얼마 전에 나왔던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라는 게임을 보면 히포크라테스가 실전 인물로 등장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해요 그 게임에서 가장 짜증나는 인물로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질문을 던져대요 철학책에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고 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갔다 근데 그게 윤리책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기술에 지나지 않죠 소크라테스가 왜 독살됐을까에 대한 직관적인 해답을 보여줍니다 어노잉하다 그러면서 꼭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내가 오펜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그렇다면 이런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나랑 저는 캐릭터와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입담으로 이 늙은아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답변을 얘기한 건 아닐세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7살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되게 중요한 공격기죠 이것은 공격은 아니네만 그래서 벌써 한 대 맞고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내가 게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다고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 그러네 내려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은 피할 수가 없군요 멀미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타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대 기록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수레의 뒤에 타고 가는 사람의 멀미 이거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수레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간 타이어가 아닙니다 바퀴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쯤에 왜 뭐 저기 수레 5개 분량의 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덜컹덜컹덜컹 이때도 멀미 되게 심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수레에 타서 오픈카냐 수레가 창문이 있느냐 혹은 그냥 이제 완전 밀폐형이냐에 따라서 멀미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더러 그 트럭 뒤쪽에 이제 바깥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태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노하우가 있죠 가급적 뒤쪽에서 맨 앞에 태워야 된다 개들도 멀미를 하는구나 뒤로 갈수록 흔들림이 심하니까 그 사람도 저기 왜 그 박스카 있잖아요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멀미 장난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해 본 거는 그 여섯 명이서 하나의 세단을 탈 때 가위바위보 해서 져가지고 제가 트렁크에 들어간 적이 네 이야기 한 세 번 들었네요 그러면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두 번을 친구들 사이에 시도를 해보고 시도했던 제가 매번 졌거든요 가위바위보 해서 토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트렁크를 연 사람도 놀라겠다 거기서 둠가위가 치워야 된다 모르고 열었으면 그렇게 되겠죠 우와 진짜 추워서 머리에 뭐 뒤집어 써있으세요 약간 행오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손을 살펴보겠죠 멀미 얘기 중에서 이제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멀미 얘기는 사실 삼국지에 나와요 적벽대전의 이야기 네 삼국지 연의에 보면 적벽대전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북방에서 온 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물에 떠있는 수백 대의 전선들을 묶어버리죠 그러면 흔들림이 적어서 멀미를 하지 않는다 우와 이거 정말 좋은 해결책이야 이러다가 홀랑랑 불에 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멀미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멀미를 많이 하면 우리가 재채기를 많이 했을 때처럼 혼이 빠지잖아요 네 전투를 못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는데 그 치료법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 멀미는 어떻게 치료했는가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세 유럽에서 어린아이의 소변을 마시면 됩니다 중세 유럽의 치료법이라는 게 다 이렇죠 무슨 무슨 허브향을 맡아라 이런 식입니다 이건 그냥 현대는 이렇게 변주됐죠 물을 많이 마셔라 네 좋은 향을 맡아라 거기서 장사를 하면 육각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물은 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현대의학에서는 그나마 좀 접근이 되는 이론으로 감각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1975년에 제임스 리즌이라는 학자가 멀미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느냐 여러 가지 감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충돌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컴퓨터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워요 일종의 에러 메시지 안전장치 기계가 도는데 컴퓨터 벨트가 꼬였어 그럼 왜 빨간 버튼 큰 거 딱 누르면 멈추잖아요 이 멀미는 사실 신체가 그런 일종의 인터럽터를 걸어주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자기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원래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데? 이런 거는 뭐냐 자연현상에서는 언제 좋을까요? 눈사태나 산사태 지진 게일 이런 때 좋습니다 신체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시각상으로는 이 흔들림보다 흔들리는 정도가 터무니없이 적다든지 아니면 터무니없이 많다든지 뭔가 내가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신체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멀미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 정보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내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위협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뇌 입장에서는 그럼 시각이 맞아? 아니면 내 위치감각이 맞아?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치 윈도우 블루 스크린처럼 나 이거 모르겠어 잠깐 세워 네 신체를 세우고 잠깐 일단 누워 있어봐 사람을 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지럽고 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미하게 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지금 내가 오히려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모든 정보를 셧다운을 하는 겁니다 VR 헤드셋이 왜 아직 인류의 안정적인 어뮤즈먼트 파크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방송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10분 내에 끝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XSFM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 DAYS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하나를 팔 때마다 하나를 기부하는 생리대 29 DAYS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 DAYS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여러가지 감각들이 충돌하는 경우는 멀미처럼 신체가 힘든 상황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의외로 자주 덮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제대로 만들지 않은 영상에 보면 오디오랑 비디오가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토할 것 같습니다 싱크가 너무 오래 안 맞으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로딩 속도가 문젠가 이러다가 토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뒤로 갈수록 밀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 눕습니다 그렇죠 한 5분 내에 시작해서 5분 정도는 0.1초 밀려있는데 그게 누적이 돼서 점점 밀려요 30분 지나면 5초 밀려있고 그러면 메멘토를 보듯이 보잖아요 기억해냈다가 그게 아까 그거구나 이러면서 저는 되게 춤추는 걸 좋아해서 90년대 댄스 영상을 보고 가끔 카피를 하는데 이 경우가 굉장히 정말 힘든 게 왜냐하면 반박자씩 늦어지면 틀리면 큰일 나요 춤은 시각정보로 보고 멜로디랑 리듬에 맞추는 거는 청각정보잖아요 근데 두 개가 삑사리게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영상 근데 되게 또 옛날 영상이 그런 싱크가 안 맞는 게 많죠 옛날에 펌프에 난이도가 좀 높았던 곡 중에서 힙노시스라는 곡도 박자가 이상하게 살짝씩 밀려있는 곡이었죠 그게 저 한참 예전에 어릴 때 활동 처음 시작할 때 안무 담당하는 분들이 권보와 이사를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였거든요 보통은 립싱크를 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같이 하고 열창을 할 때는 미리 맞춰놨던 안무가 보통 흐트러지든지 노래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거 봐가면서 시계 맞춰도 됐다고 재능이다 재능 즉 권보와 이사의 실황을 보고 있으면 멀미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 인력이 정확하다 시각과 청각의 언밸런스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각끼리도 부딪히는 게 외화 자막이죠 이것도 안 맞으면 골아프입니다 자막 파일을 따로 구했어요 간신히 근데 막 목요일 도움! 도움! 아내를 조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닝근노 유리와 퉁퉁대 쓰네 진흙같은 밤 뭐 야매농다 으앙 죽음 보던 사람이 놀라서 죽는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같은 지금 시각과 시각 시각과 청각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신체가 왜냐하면 위치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발 밑은 안전해요 나는 안전한데 이 감각기관 중에서도 자기 위치를 감각하는 기관에서 뭔가 틀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신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세우는 겁니다 옛날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멀미가 너무 심한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구급차를 못 타세요 위급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이 업어도 멀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차로 15분 거리를 하루 종일 가는 그 길이 내용이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업으려고 해도 그걸 무서워서 도망다니시는 거예요 업어도 이분은 멀미가 오는 분이어서 위치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시각 정보가 안 맞으니까 자꾸 멀미를 한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위치 정보도 감각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육감이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위치 정보는 도대체 어떤 감각 기관을 쓰고 있나? 라고 할 때 키땡터리 얘기가 나옵니다 키땡터리는 요즘은 잘 안 쓰이니까 모르실 분들이 계시지만 키땡터리 아직도 팔아요 키땡터리 라고 불러야겠군요 예전에 수학여행 가거나 이럴 때 버스 뒷자리는 또 멀미가 되게 심해요 우리 인싸들은 또 뒷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싸가 아니고 일진이 죄송합니다 일진은 인싸니까 거기 뒷자리는 또 멀미가 되게 심해요 근데 그 자리를 앉으려면 그래서 키땡터리 반드시 챙겨서 가야 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려는 자는 그 멀미를 이겼어야 됐죠 맨 앞줄하고 두 번째 줄 모범생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공부도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애 맨 뒤줄 인싸 저는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기계인들이 저렇게 멋있는 척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사실은 속이 안 좋아서 짓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멀미를 버티기 위해서 키땡터리 라고 부르는 약을 가져가는데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에요 패치입니다 패치인데 어디다 붙이느냐 귀 뒷부분 아래쪽에 붙입니다 그냥 말하면 상품명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상품명이 아니고요 귀 밑에 붙이게 돼요 이 약제의 기저는 뭐냐면 특정한 감각을 일종의 마취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데 왜 귀 밑에 붙였을까요 그것은 귀 안쪽에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감각하는 기관이 들어 있기 때문이고 그 기관의 이름이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로 센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매체와 감각의 인해 마지막으로 다루는 감각은 전정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볼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귀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어떤 슬래셔 무비에서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아 장기 자랑이요? 너는 전정기관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옆사람 전정기관 꺼내야 되고 그러면 나 안 죽고 그러면 저나 할머니 같은신 분은 다큐멘트 할머니 같은신 분은 전정기관에 좀 더 예민하다거나 그런 거겠네요 그거는 아직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만 이 기관에서 우리 신체의 균형, 가속도, 위치 등을 감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은 생물학이란다 생물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모양, 얼개를 살짝살짝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나올 수도 있죠 IC 전정기관 하면서 적의 전정기관을 흐트러뜨리는 능력을 가진 다토하고 초나무중 아닐까요? 저기 그린에로의 숙적 중 하나가 그런 능력이에요 어지럼증을 불러일으키는 버티고 백작이라고 하는데 어? 이름이 버티고야? 네, 버티고 멀미에 관련돼서 버티고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잖아요 카운트 버티고라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이는 캐릭터입니다 눈앞에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걸 계속 돌리고 있고 미국 자유투처럼 자유투 쏠 때 보면은 홈팀 쪽 관중들이 원정팀 자유투 쏠 때 보면은 한국에서 수입한 노래방 풍선이 등장하죠 춤을 막 이렇게 춤추고 혹은 스캔들 난 인물의 얼굴을 들고 있다든가 맞아요, 최대한 큰 걸로 네, 전정기관을 흐트러뜨리려는 전략이군요 네, 일부러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들고 있긴 하던데 그거 중요하다, 그거 중요하다 저 키땡티를 하나씩 붙이고 해야 되나 농구 응원가 할 땐 그런 거 해야 되겠다 귀를 우리가 청각 매체할 때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귀 안쪽에 있는 중위 내의 쪽에서는 감각 중에서도 위치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달팽이관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생물 기말고사 또 끝 문제에 꼭 자주 나오는 세반고리관 세반고리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으면 여러분은 생물시간에 안 졸았던 겁니다 저는 그 문제가 너무 항상 궁금했어요 달팽이관을 보여주면서 달팽이관의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잖아요 나는 달팽이관이잖아 써 있잖아, 문제에 아니, 뭐 골뱅이관일 수도 있고 아니야, 공부 안 해도 귀 이렇게 써 이게 귀가 아니야? 되물으면서 저는 세반고리관을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거든요 세반고리관이냐, 세반고리관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세 개더라고요, 그게 그 세 개라는 것도 재밌죠 우리가 3차원 세계를 사니까 수직, 수평, 그리고 전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각도가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얇은 반고리관이 아니군요 네, 세 개예요, 쓰리 쓰리 이거 옛날에 세발낙지 생각나네 그게 진짜로 그건 얇은 게 맞고요 싸우지 않았어요? 발이 세 개다 이러면서요? 어떤 인싸가 그걸로 발이 세 개라고 주장을 했나요? 하여간 친구가 많으면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큰소리친다니까 아니, 그때는 그런 게 많았죠 세발낙지는 발이 세 개냐 아니냐 그다음에 젖소는 수컷도 우유가 나오느냐 그건 궁금하네요 뭘 궁금해, 안 나와 안 나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인싸의 세계란 이렇습니다 네, 이거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한테 아, 우리한테? 네, 알았어요 그 전정기관은 이제 아까 얘기한 달팽이관과 반고리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현재 위치 가속도 운동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 림프액이라는 게 있죠 우리 몸에는 이 기관들에는 그 림프액이 차 있고 액체니까 아무래도 유체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관 안에 있는 신경들이 그 유체 움직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유체랑 우리 신체랑 그 차이를 가지고 아,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요즘 이석증이라는 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돌멩이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칼슘 결정인데 걔가 당연히 고체고 칼슘 결정도 하다 보니까 중력에 따라서 가장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고개를 흔들면 당연히 떼굴떼굴 굴러서 옆으로 가겠죠 그럼 그게 지금 어딨냐를 보고 자신의 중력 대비 위치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중력 센서의 원리와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물론 이게 먼저지만 그렇죠 다만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귀속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이 머리에 있다는 것도 재밌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감각기에는 머리에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만 그 머리는 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대로 헤드셋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두 발로 걷는데 만약에 균형을 잃어요 그러면 가장 무거운 머리가 쿵하고 떨어지면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의 신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 신체라는 건 비효율과 효율의 끝없는 변증법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끝없는 싸움? 네, 끝없는 어떤 갈등 과정?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우리는 전정기관이라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실시간 위치정보 기관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되게 고도로 발달되었지만 우리 눈에는 잘 인지되지 않았더니 전정기관이 정보를 계속 시각정보와 충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3D 멀미, VR 멀미라고 부르는 현상의 원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각정보 시대니까요 모든 정보가 시각으로 넘치는데 계속 전정기관은 이거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거랑 계속 이거 아닌 것 같으니 이거 아닌 것 같으니 얘기를 하는 현상인 거죠 시각정보 시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배멀미, 차 멀미, 기차 멀미, 비행기 멀미 다 떠올려보면 결국 그거예요 내 몸이 느끼고 있는 지금 위치와 균형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랑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시대고 인간은 그런데 균형기관, 전정기관은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있을 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시각정보가 차단되고 계속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정기관은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거든요 정보를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어쨌든 복합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전정기관은 계속 당황하는 상황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스톱 버튼을 누르는 거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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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나 확인 안 됨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멀미를 겪었을 때 우리 보통 멀미약 안 먹으면 보통 그런 거 합니다 친구가 차 타는데 나 멀미나 그러면 잠깐 창문 열고 눈 감고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먼데 좀 보고 있어 그 인터럽트 때문에 저는 기기를 벗고 들어 누웠던 거죠 초기 VR이 굉장히 멀미가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고개를 돌리면 아까 우리 버퍼링 얘기했죠 시각과 청각 불일치하고 막 밀리는 거 똑같이 내 운동 감각과 시각 이미지가 불일치해버립니다 이러면 최악이에요 고개를 돌렸는데 눈에 비춰주는 VR 이미지가 0.5초 뒤에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압식 스크린을 가진 스마트폰 초구형이 있었다고 치죠 그걸로 게임하면 토할지도 모릅니다 핑 떠요 어떻게 그걸로 했었죠 옛날에는 반응 속도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쯤 지난 수요일쯤에 발표난 미국 GDC에서 구글이 발표한 스타디아라는 새로운 게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엔드 PC를 네가 집에서 갖고 게임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아예 스트리밍을 해줄게 모니터랑 인터넷이랑 패드만 들고 있으면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발표를 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연구 동료가 지금 GDC에 가있어요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있는데 현장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죠 야 어때?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는 지금 브롤스타즈도 와이파이로 속도가 안 맞아서 못 도는데 그 스트리밍이 되겠냐 그 영화 게이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조종해서 슈팅게임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고 사용수고 거기서 주인공이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그 캐릭터를 이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핑이었어요 핑? 조종하는 플레이어가 있고 조종당하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어가 아무리 잘하고 캐릭터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사이에는 핑이 있어가지고 실제 전투를 잘하는 사람과 붙으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로딩이 느리면 어쩔 수 없네 네 0점 몇 초는 반드시 밀리게 되어있다 그렇죠 많은 게임사들 그리고 요즘 VR 3D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개선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초기에는 화면을 아래 위로 흔들었죠 사람 뛰는 느낌을 내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1인칭 화면인데 코를 살짝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네 기준점을 보여주는 네 VR 같은 경우에 그 코가 굉장히 기준점이어서 그걸 인식하면 좀 덜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는 분들은 계속 멀미하시고 그런 계속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멀미를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이 멀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지난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내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시청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럼 그 시청각 중심의 시대에서 한 번도 감각이라고 오감이라고 불리지도 못했던 어떤 감각 하나가 딱 손을 든 거예요 이거 현실 아닌데요 다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테크놀로지가 눈과 귀를 우리 눈과 귀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눈과 귀를 가려서 이것이 이 시대의 세계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가 딱 손을 든 거예요 내가 보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상하니까 잠깐 네 신체를 꺼놓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 번 억만 번 쓰던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군요 눈과 귀만 사로잡았다 네 맞아요 눈과 귀만 사로잡는 게 지금의 매체 시대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전정기관이라는 얘기는 사실 되게 마이너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각과 청각으로 세계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개념까지 들어간 가상현실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편화되니까 갑자기 전정기관이 확 올라온 거죠 그럼 전정기관이 완전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걸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외로 이 전정기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재미로 갖고 놀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기 뭐야 테마파크에 가서 바이킹을 타는 게 대표적이죠 바이킹은 정확히 뭘 갖고 노냐면 전정기관을 갖고 놀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시민성 멀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쏠리는 게 있죠 바이킹, 롤러코스터, 후룸라이드 이런 것들 다 뭘로 갖고 놀아요? 시청각이 아닙니다 걔네는 위치 감각하고 운동 감각을 가지고 으악 나 떨어질 것 같아 그 감각이잖아요 그걸로 스펙타클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스펙타클을 진짜 못 견뎌해요 무섭다는 문제가 아니고 스리나스는 견디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저렴한 버전으로는 퐁퐁 혹은 방방이 있죠 그것도 있죠 뛰고 내려와서 뛰면 이상하잖아요 단 한 번의 사고 실험을 해본 다음부터 제가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너무 무섭다가 딱 그 실험만 하려고 했어요 눈을 감으면 어떤지 보자 맞아요 저도 눈 감으면 되게 탈만하고 재밌어요 눈을 감았더니 이것은 그냥 흔들림과 속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고 눈을 떴더니 괜찮은 거예요 난 눈 뜨면 그때부터 또 지옥이야 시각정보하고 합일이 되더라고요 체질상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를 느꼈다 할까 또 그 반대의 사례일까요 그네 탈 때 눈 감고 타면 내가 엄청 높이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네도 딱 전정기관 감각 갖고 노는 거예요 가속도 감각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떨어지는 그 감각들 그래서 눈 감고 그네 타면 더 재밌어요 그네를 기계로 돌리는 게 바이킹이잖아요 사실 사실 조선시대 그네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줄이 한 3미터 되고 맞아요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 죽기도 했겠네 고증을 충분히 해서 춘향이가 탔던 송춘향이 탔던 그네가 나오고 이러면 그거 보고 시민성 멀미가 났어요 실제로 가끔씩 3월인가 4월인가 그거 하거든요 남원 같은 데서 그러면 되게 제주꾼 같은 분이 올라가서 진짜 무서워 보여요 타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둘 다 기술자 같아요 3미터짜리 줄 달린 그네인데 그러니까 0도에서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그럼 밀어주는 사람은 키가 3미터예요? 아니 제일 뒤로 갔을 때 밀어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밀어주고 처음에만 밀어주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의 반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와 진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처음 알았네? 그래서 두 사람의 호흡이 맨 처음에 되게 중요하고 진자 운동도 운동이었어 의외로 우리나라 전통 놀이가 그런 감각을 많이 쓰는 게 널뛰기도 그렇잖아요 널뛰기 못 뛰는 사람들은 그냥 쬐깍쬐깍하나 하는데 그거 잘 뛰면 한 2미터 3미터 점프하잖아요 의외로 굉장히 물리학적인 놀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 중에 줄타기도 있고 줄타기도 장난 아니고 다 싫어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이냐면 제 멀미에 대한 심리 상담을 받는 기분이에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약사와 상의하세요 절대 의학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울 것 같은데 그냥 멀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미각 촉각 후각 시청각이 아닌 오감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시청각 시대 때문에 밀려난 현상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정기관의 감각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심지어 드러나지도 않던 감각이 시청각 시대이기 때문에 역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유희로 활용하는 방법도 받고 정작 시청각으로 가상현실이 다 만들었더니 야 이거 가상현실 아니야 라는 얘기로 튀어나와 버린 되게 기묘한 현상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의 멀미와 달리 저는 VR 시대의 멀미라는 것은 굉장히 좀 지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이석증 환자가 최근 늘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뉴스도 많고요 이게 VR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VR이 그만큼 대중화되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시청각 정보가 점점 늘어나면서 같이 이석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또 동떨어진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지하철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버스나 택시 자가용 타면서 핸드폰 오래 붙들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멀미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멀미를 많이 했고 저도 택시나 이런 뒷자리 타면 거의 스마트폰을 안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도 못 보거든요 그러면 탈 것에서의 멀미도 시각 정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VR 멀미, 3D 멀미 말고 다른 멀미들 얘기할 때 잘 돌이켜보면 뱀 멀미, 차 멀미, 기차 멀미, 비행기 멀미 다 탈 것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속도를 다 넘어서버리잖아요 자기 신체가 기존에 받던 정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혼란이 오니까 자꾸 스톱 스톱 하는 거였죠 이런 이론들이 있죠 탈 것도 매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우리가 퀵 택배 얘기하면서도 살짝 했지만 예를 들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군사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권력 주체의 의도 예를 들어 저 지방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군대를 보내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 군대를 얼마나 빠르게 보낼 수 있냐가 영토의 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도 깔면서 정보를 사업하면 철도를 깔면 그게 정말 영토가 넓어지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철도도 매체다 자동차도 매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매체 이론 이론에서 같이 멀미를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매체 멀미일 수가 있겠죠 매체 멀미라는 감각으로 하나를 엮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각 첫 시간에 그 프레임 얘기하면서 스펙타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첫 번째 스펙타클 인간이 걸어다니면서는 볼 수 없었던 속도가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게 기차 안에서 사람이 처음 본 풍경이었고 그때 기차는 뭡니까? 같이 처음 나왔어요 기묘하죠 속도, 감각, 이런 감각들이 정보의 속도 차이 정보량의 차이 이런 것들이 계속 불일치를 만들어내고 계속 멀미는 그래서 새 매체와 함께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겠네요 새로운 매체,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처음 구경하던 사람들은 연락토했겠네요 물론 그게 생체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공포랑 멀미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 처음 영화를 극장에서 틀었더니 기차가 온다고 으악 하고 패닉하던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심미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생체적으로도 왜냐하면 매체는 한편으로 신체의 확장이거든요 아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 능력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우리의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보다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장난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럽니다 부산에서 과거 본다고 4년까지 걸어오잖아요 우리는 그거 어지간해선 못해요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 웬만한 어떤 프로스포츠를 해도 다 지금의 사람들보다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신체가 변화한 매체 환경에 맞춰서 또 거기에 맞춰 공진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걸어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리가 예전처럼 발달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 에너지는 다른데 쓰이겠죠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인간도 매체가 매체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 매체 환경에 맞춰서 인간도 변해갑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다 이런 얘기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멀미는 그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불일치라는 겁니다 공진화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네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거 너무 마음에 들면 드루킹 핸드폰이 알전을 하면서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청해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외우는 것에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에 두뇌의 기능 일부를 할애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기능은 또 다른 데 쓰이고 있을 것이거든요 다른 데 쓰겠죠 최근에 Z세대 논쟁이라는 걸 같이 볼 필요도 있어요 Z세대 저는 이 용어는 좀 꺼림칙합니다 어떤 세대를 특정 세대라고 호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포티 같은 짓이죠 Z세대란 무엇인가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세계가 디지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설국여차의 기차세대 네 기차 밖을 겪어보지 못한 지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온통 디지털 네트워크였던 세대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세대에는 우리보다 새 매체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멀미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리포트들이 경제 경영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VR은 어떨까요 VR은 지금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멀미를 할까요 이게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화는 자연선택이란 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기술과 인간의 공진화라는 측면에서는 다음 세대가 VR이라는 장비를 보고 느낄 멀미라는 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겪었어요 왜? 요즘은 기차로 멀미 안 합니다 철도에서 멀미를 줄이려는 기술적 연구들이 정말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도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네 인간 스스로도 익숙해져요 이 두 가지가 계속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버스에만 타도 멀미가 났는데 그 버스를 한 10년 20년 타다 보니까 버스가 좋아져서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까 매체는 신체 확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새 신체를 붙였을 때 이건 완전 비유입니다만 적응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점차 점차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차, 버스, 컴퓨터 이런 새로운 기술 매체들과 서서히 익숙해져갑니다 우리 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고 VR은 아직까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 VR이 최대한 확장이 돼서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더 멀리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은 정말 우리 유PD가 자주 얘기한 대로 한 500년 뒤에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로 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와칸다의 과학자들이 저런 것도 모른데 홍성갑 쟤는 FPS도 못한데 제가 얼마 전에 총몽 영화된 영화도 보고 옛날에 봤던 총몽도 다시 봤는데 그 세계관에서는 사람의 뇌만 옮겨요 사람의 뇌만 기계에 옮겨서 스포츠형 기계가 따로 있고 거기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스포츠 선수가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직접 연결해서 그 스포츠를 즐기거든요 그게 영화에서 나온 그 영화가 가장 극단적인 사고 실험이죠 그 비슷한 아류작으로는 써러 게이트가 있죠 그건 뭐야? 그 프루스 힐리스 선생이 나온 그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누워있고 모든 사회활동은 기계들이 다 해주는 거죠 나를 대신하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사람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면 저 실업자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게 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를 통한 신체 확장의 마지막은 저거일 것이다 라는 사고 실험을 해본 거죠 이것도 원작의 만화였군요 사람은 자신의 뇌를 다른 기계에 이식했을 때 처음에 멀미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정보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정보가 확장된다는 의미 그리고 확장된 정보에 익숙해지는 시간들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생물체잖아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설정이 아니라면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인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자기 속도대로만 또 나갈 수도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인간의 한계에 계속 맞춰 인간도 계속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과 인간의 공진화라는 거 두 개가 박자를 맞추고 싱크가 언나가지 않도록 서로 좀 보조를 맞춰주는 과정들 속에서 계속 기술도 발전하고 인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발견이 되는 거고 귀 밑에 뭘 붙였는데 갑자기 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걔는 붙이는 컨트롤러죠 네 저기 쌍방향 컨트롤러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고개를 흔들면 되니까 저희가 지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닌텐도 라보 같은 케이스를 통해서 등에 매는 컨트롤러라든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키땡 태처럼 뭘 붙이고 VR을 썼는데 그러면 멀미 없이 VR을 즐길 수 있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감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귀미착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초창기에는 헬멧 형태로 제품이 나왔다가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기미트보만 붙이면 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상상은 언제나 재밌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전정기관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었죠 오감에 못 끼었던 감각인데 하지만 이제는 서열 5위라고 하면 글쎄요 경쟁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 시청각 때문에 사실 잊고 있던 게 굉장히 우리가 후각 미각 촉각을 시청각 때문에 잊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정기관도 잊고 있었잖아요 더 많이 잊고 있었더라도 그럼 이제 지각을 느끼는 감각은 칠감이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전정기관은 레이트맨이 되려면 칠감이 발달해야 레이트맨 진짜 나올 것 같아 그걸 뭐 했을 수 있냐고 그 감각도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자다 깼을 때 내가 내리려고 지나쳤다는 걸 깨닫는 감각 그렇죠 나는 제일 섬뜩했던 감각은 그거예요 찰 것 같다라는 감각 저 그거 되게 갖고 있어요 저 그거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말했지 오늘 나를 위한 개인 상담 시간이야 나의 멀미는 그냥 내가 많이 안 해봐서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인데 덤프드맨 브레이크맨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구만 제가 지금 제일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고 넘어갑시다 네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라이너도 역시 29 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즈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집어 콕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이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진행한 매체와 감각의 잉해를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전 정리 멘트는 늘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또 정리를 안 하고 가면 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동안 쭉 들어주신 분들이면 별로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것이 미디어가 점점 발전하고 계속 산업소로서의 미디어가 더 커져가면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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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는 가짜는 현실이냐를 구분한 질문 자체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정도로 변해왔고 그 중심에는 시청각이라는 인간이 가장 외부 정보를 다루기 쉬운 매체가 되게 중심이 돼서 발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각 촉각 미각같이 그런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가려져 있던 매체들의 효과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매체에서 감각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애가 되게 중요한 감각이라는 사실까지도 계속 드러낼 정도로 한편으로 이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시청각 중심이냐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다른 각각들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원래는 2회짜리 분량이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나라는 주제를 다루는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외부 세계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교류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감각이란 건 그래요 일종의 노드잖아요 우리가 계속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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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몇 안 되는 통로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경우에는 그 노드를 통해서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살아가게 만들었고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다른 노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이 토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상이냐 현실이냐의 물음에 대한 이쪽의 질문 혹은 해답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술 제도 이런 것을 넘어서 다분히 우리에게는 세계를 보는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다 라는 점이 매체와 감각의 이해가 함께 던지고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문학인께서 페이스북에 학교 행정실과 약간의 언쟁을 벌인 경험을 올리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글 안에 표현된 이경영 문학인께서 너무 무섭고 터프한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생각했죠 경혁이 형이나 이경혁 씨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다 왜? 진상도 까봐? 아 무서워서 오늘은 정말로 선생님이셨네요 그래요? 네 네 왠지 알아요? 핵인싸거든 그러니까요 인정받았네 인사할 때 합장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 비해 인싸니 좋아요 아 이게 또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3인 아싸라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3명이 아싸면 내가 인싸다 이런 뜻이에요 XSFM에서 가장 선생다우 시문 아 되게 씁쓸하다 미디어가 말이에요 쉽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귀가 저한테까지 닿으셨어요? 귀가요? 네 여기까지 와서요? 그렇죠 귀가 쫙 늘어나서 그리고 저는 벌써 한 7년째 입이 댁들한테까지 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제 입을 등에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에서 웃으면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죠 네 오싹하다 둠가이가 내 바로 뒤에서 웃고 있다면 아니 더 무서운 건 입만 있다는 거예요 뭐 비틀주스 같죠?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 전정기간이 부각되는 시각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얘기 정도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걸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만이 아니더군요 아니 우리가 뭐에 속거나 뭐에 매혹된다 치자고요 그럼 뭘 매개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노드로? 네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본에 써 있는데 문학인이 말씀 안 해주신 이 얘기가 바로 그 3인 성호예요 3인 성호 세 사람이 세이호 하면 관중들이 세이호 한다 뭐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솔로 래퍼가 뒤에 그 따까리 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3인 성호 하려고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언론 매체에 대한 뭐 빗대는 비유라고 쳐보죠 그러면 그 최근에 업체 관련 미팅들을 하다가 저희 업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소개해드려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쉬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진보냐고 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노래를 들어본 R&B 보컬리스트 진보를 떠올리면서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 대답하기 싫거든 그렇죠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보수라고 할까?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일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정리해서 보면 뭔가 하나의 다른 세계관 같잖아요 네 그쪽에 3인이 계속 이렇게 외치니까 네 여기 독자들은 다른 세계관을 보고 있잖아요 조선 유니버스에서 네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잖아요 진짜 조선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우리 감각을 지배했구나 저의 의미에서는 네 우리는 땅으로 걸어서 먼 길을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떤 오늘 전정기간에 빗대어서 말해보면 네 어른들과 기성세대와 이런 사람들이 다 겁져놓은 무언가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네 네 이런 것들 인생사에서 겪은 감각적인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네 지난 7주 동안요 그 옛날에 아주망가 대왕에서 봤던 무서운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주망가 대왕엔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네 방에 혼자 있었는데 내가 안 낀 방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맡아보신 적 있죠 근데 진짜가 아니잖아 네 네 사실 조선일보에서 계속 방귀 얘기만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감각이 이렇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7주 동안 문학인 너무 수고하셨고 아 예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앞으로 깍듯해야지 그동안 하나도 못했으니까 게임 얘기 다음번엔 원업시 하시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눈 아니구나 네 다음에 뵙죠 이걸 7주째 했더니 자동으로 나오네 그렇죠 그러다 데이터 센터를 하시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마지막 시간에 내일 뵙겠습니다 나오고 되게 집에서 불안해요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없지 하면서 허전하고 맞아요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딴 얘기인데 네 아까 잠깐 나왔던 카운트 버티고 있잖아요 네 처음 창조한 스토리 작가가 게이리콘누이 즉 미즈마블을 창조한 사람이었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든 어제 것과 연결을 합니다 뉴스 아카이브는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2003년 3월 20일 어 16년 전에 이번 주네요 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합니다 아 이게 16년이나 됐군요 침공이라고 할까요 침략이죠 네 어 침략의 이유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가능성이 크다 후세인의 압정이었습니다 네 어 당시 이러한 주장의 일선에서 전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는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존 볼턴입니다 젊은 존 볼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젊은 또라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널드 럼스펠트는 그럼 내가 전범이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물론 본인이 전범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진 않겠지만요 아 죽었나 여하튼 하지만 2004년 10월에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말을 뒤집는 데까지 19개월이 걸립니다 네 이에 존 볼턴은 2015년에 당시에 호세인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요 요즘은 이제 저 메파 비둘기파라는 단어를 전쟁 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긴 씁니다마는 보통은 경제 용어가 됐죠 얘기가 지금 역전이 돼서 근데 이제 그 전쟁 용어로 메파 비둘기파를 썼을 때는 이거는 메파의 레토릭이 아니고 네오콘의 레토릭입니다 아니면 윤리시지의 그러니까 메파는 여기가 여기가 나쁜 놈임이 분명하면 치자 메파고 네오콘은 우리가 여기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은 언젠간 나쁜 놈이다 네 그러니까 네오콘 아주 쉽게 도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니까 치자 그렇죠 라는 미즈마블의 판단 뭐?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모두를 칠 수 있어요 네 2018년 3월 22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됩니다 이야 16년 기다렸는데 결실을 맺었네요 트럼프 정부 들어가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허버트 맥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열흘 전이었던 3월 13일에는 국무장관을 역시 트위터로 경질하고 누가 보면 트위터가 백악관이 이름 바꿔서 트위터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네 트윗 오피스 네 그걸로 경질을 자꾸 해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을 임명하면서 당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을 네 이 정상회담을 앞둔 매파의 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허버트 맥레스터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 지긋한 군인 출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공화당 내에서도 그 좀 좌측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진보적인 선택도 서슴치 않는 존 맥케인 같은 사람입니다 폼페이오의 전임이었던 렉스틸러슨 역시 외교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매파가 득세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 당시가 4월 당장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존 볼턴하고 마이크 폼페이오를 임명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조건 CVID를 요구할 것이며 정상회담이 파톤할 수 있다는 언론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담 결과 CVID는 명시되지 않았죠 대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고만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찾아보다가 찾아서 생각난 건데 이때도 트럼프가 이틀 갑자기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했었어요 트위터로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외교회 가득하다 저 뭐냐 백악관 국방외교회 가득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왜 채용했을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통해서 노벨상도 타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확장을 할 건데 기조는 이들을 임명함으로써 지키자 네 그 이소도 있겠죠 네 그 어차피 북한을 민주당은 계속 깔 거고 CNN은 계속 깔 테니까 네 이럴 거면 네어콘인에도 대구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튼 두 번째 뉴스도 두 개가 있어요 4년 전 이번 주에 있던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우버의 한국행은 험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단속뿐만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단속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는 무려 우파라치라고 해서 우버 운행을 신고하면 100만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좌파라치도 있나? 네? 좌버가 들어오면 있겠지 받아주는 나는 균형감각이 탁월해요 아직 이해 못했는데 저런 지축을 뒤흔드는 농담에 함부로 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버가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이후 경찰은 우버 한국지사장과 우버의 차량을 대준 렌터카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이거 솔직히 렌터카 업체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요 우버 코리아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2018년 6월에는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켈러닉이 3년 만에 한국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의 벌금을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는데요 원래 2015년부터 3년 동안 계속 불렀어요 미국 법무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그게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왜 우리 국민을 데려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 이러면서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켈러닉이 못하러 한국 법정에서라는 의지가 예상이 많았는데 2018년 6월에 갑자기 출두를 해서 벌금을 선고를 받은 거죠 당시에는 왜 출두했는지 몰랐는데 언론들 뒤져보면 그냥 한국에서 떠나려는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떠날 거면 왜 옵니까? 뒤끝지저분하게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인 거죠 2018년 6월이면 BTS가 한참 한류가 떠서 부대찌개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사를 만들어보라면 이거죠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가 이런 소리를 해? 진출해야 되는데 우버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각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예상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운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순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던 업체가 막아섭니다 한국은 그 이야기를 들어줘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되게 협력적이었어요 그게 나머지 나라하고 저는 정말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나라는 그 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시장이 안 돼 있어서 시장이 싫어했고 시장이 싫어하면 시장이 표니까 정치권이 같이 싫어해줘요 그게 끝이야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른 토종 IT 재벌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커플이 더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외국에 보기에는 갈라파고스지만 한국이 보기에는 자체 기술로 살아남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시장만 가지고 재벌이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당시에 뉴스가 너무 끊기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우버를 탔더니 강도당에 성폭력당에 강도도 있고 성폭력도 있지 근데 그 얘기를 외신을 왜 우리한테 자꾸 허구원을 전달해줘? 너네 이 신기술 무섭다라고 경제지에게 자꾸 뒷돈을 내줘가면서 기사를 낼 수 있는 기업은 누구야 아마 있다면 그 기업은 지금쯤 활개를 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때 그 증거물 앞서품 사진 같은 거 보통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노트북에 우버라고 적혀있는 거를 증일호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되게 나쁜 노트북처럼 보여요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 증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오늘 체크를 해봅시다 그 범인이 폰트거나 아니면은 플리커플이 모니터거나 이게 깜빡이지 않는 걸 보니 뭐가 문제인 거야 치클릿 키보드거나 사무실 다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경제지에서 어디가 뜰 거다 어디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전주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보기 위해서 경제지를 다시 한 번 데려다 봅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할 때 대차게 까던 업계의 업체가 있었어 신생업체가 나왔어 거기를 너무 빨아줘 거기가 매출이 좋아? 아니야 매출도 우리가 그전에 계속 욕하던 업체에 막 백분의 일이야 근데 떠오르는 새별이래 자꾸 뭐라 그래 마켓컬리 관련 기사 한 번 보십시오 저 여기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꼭 있어요 성공 요인은? 아무튼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버를 한국이 처음에 첫 번째 막아냈던 것은 택시 기사님들의 단결력도 있었겠지만 어딘가 대기업의 뒷돈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언론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사건은 정치의 측면입니다 그 당시에 우버의 실패와 카카오택시의 성공을 비교하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일자는 맞지 않지만 찾아봤습니다 검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혐의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 그룹이라고 현재는 서비스를 중지한 네이버 밴드와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에서 음란물 전송에 대한 제한,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음란물을 보거나 유포한 게 아니에요? 카카오 측에서는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당 단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된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현재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죠 네 불법적으로 토렌트를 통해서 불법 영상들을 유통하거나 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목에 금칙어를 적어놓으면 중간에 별하고 스페이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걸 또 막으면 다른 걸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피하는데 이걸 못 잡아낸 책임을 사기업한테 제가 아까는 카카오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편입니다 사기업한테 지라 그래? 경찰의 역할을 못한 걸 사기업한테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기업을 뭔가에 줄 세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세월호 추모 만민 공동의 집회를 주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고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보기 위한 검찰의 감청영장 협조를 이석우 당시 대표가 거부한 직후였습니다 네 이건 3월의 일도 아니고 11월의 일인데 왜 나올까요? 여담으로 그리고 이석우 대표는 이투루엔과 사임합니다 네 여담으로 이석우 대표는 그 이후에 중앙일보 디지털 총괄로 가서 2년 동안 일하다가 나와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또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는 회사도 갈아탔는데 또 날 못살게 굽니다 네 이쯤 되면 정계지출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석우 대표는 어느 당을 선택할지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압박을 당했거든요 정의당 가시면 되겠네요 좋네요 아니죠 진짜 미래는 다른 미래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요즘 뉴스 보면 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뭔 노래야? 정치인장 노래가 생각이 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났냐면 아까 우리 매체관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지경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만화경이요? 그게 구멍 들여다보는 게 요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요지경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뉴스보다 딱 그게 생각이 나왔고 그렇구나 그때로 한 번도 말 안 했네 왜 그러냐면 한국은 비트코인 거품을 잠재우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했고 실제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을 잘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인데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업체들에게 시도했던 검찰의 수사는 무리한 측면이 없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석우 대표는 두 번 좋게 되고 바른미래당밖에 갈 수 없다라는 다음 행보가 있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아니요 저는 정의당을 추천합니다 이번 주에 뉴스아카이브를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우리가 스포티파이에 올려달라 아프리카TV에 올려달라 이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컨텐츠 만드는 업체로서의 우리의 신체를 좀 확장해봐라 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종종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성격의 사람이고요 난 지금도 너무 비대한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구 끝까지 가는 거대한 삶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신체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확장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업 들으면 질문 생기잖아요 질문 생기면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문학인 인스타로 달려가시면 인싸 같은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페이스북에도 자주 출몰하십니다 라이브도 하시죠 게임하면서 잠깐만 그런 얘기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인싸 짓은 다 하네 게임하면서 저번에 봤어요 한참 동안 이건 제 이상인데요 선생님께서는 논문 프로포절이 끝나면 또 아마 게임 라이브를 하실 것 같습니다 혹은 막 논문 프로포절 쓰는 생방송 이런 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인싸시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지 마세요 우리가 돼본 적이 있어야 이해를 하지 야 내 아싸들하고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차이는 것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인싸 이겨각 선생님이 네 덤프트맨과 레이트맨과 예 함께했습니다 슈퍼히어러네 액세스 유니버스 떡볶이 마스터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파워야? 파워지 아니 맛을 보면 뭔지 다 아는데 아니야 그거 포장을 잘하면 돼요 미각 영분하기라고 미각 완전 미각 분석 완전 미각 분석 능력 뭐 그렇게 포장하면 돼요 캐치해야 될 것을 최대한 늦게 캐치하는 PD가 인사했으니 물러갑니다 나장판이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완전 미각 분석 능력 멋있네요 XSFM입니다 I, D, W, K randi notari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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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